안녕하세요 제이픽볼입니다 이번 영상은 케빈 더블 라인업 플레이 도전 두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양팀 모두 프로축구선수 출신들이 있는 수원지역 전통의 강팀 고바오FC와 유령FC의 경기입니다 두번째 경기는 양팀 모두 아마추어팀입니다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픽볼입니다 오늘은요 케빈 데브라이너 플레이에 도전하러 케빈 데브라이너처럼 어시스트 해트트릭을 하는게 오늘 경기에서 제 목표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플레이에 도전하러 오 범석이 형 안녕하세요 형이 너무 잘 있었어? 네 너무 잘 있었어 놀란거 아니야? 아니 저거 갔다왔어요 갔다왔어? 네 어 차례 앞에 차례 앞에 돌려 이때 놔두고 왁하 위이즈 위이즈 중입니다 위이즈 위이즈 어짜 위이즈 에이 에이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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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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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돌려놔! 아... 또다다다 헤이 지웅아 채용 지웅 지웅 아 아이씨 빨리 잡아 편하지마 편하지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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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웅 아이씨 뒤에도 있어 아이씨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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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킹킹 뭐야 왜이렇게 빨라 이야 이야 아이씨 2방 2방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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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나이스! 야 김치! 더 드라마! 나가! 나가! 해! 토크!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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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 브라보! 하이스! 헤이! 헤이! 한승, 나이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 아 에이 아 아 까비 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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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으 으 으 욱 써니 욱 사이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 플레이에 도전을 하러 경기 미션은 어시스트 해트트릭을 하는 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오늘 도전을 한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제2폿볼 근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오네? 신호가 왜 이렇게 오래 길어? 제2폿볼 맞죠? 아 네 맞아요. 영국으로 투표했어요. 아 진짜요? 아 그거 보셨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 에이 천안! 천안! 제2폿볼 맞죠? 면발로 있어요 앞에 있어 앞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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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로이! 우와아~~ 다시 받아 나갔다 광서 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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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아 아 아 피부 5 으 여러분 마무리 해야돼 진짜 쉽게 와 진짜 승진! 아... 승진! 승진! 대박 대박 승진! 나이스!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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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마울이! 아아, 쏘리, 쏘리 아, 미안해, 미안해 형님, 같이 가주라고, 같이 가주라고 마울이! 대초, 대초 남편드 wish 아이안우 상오, 상 대초, 여기서 엮어 허헣!!! 하 Hebrew Demetu, 여기서 엮어어어 에이 아... 오 나이스였어. 한 세 명, 네명 돌고 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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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자른다! 거기있어! 상징! 아! 아냐! 더워! 자른다! 자른다! 아! 상징 벌려! 상징 벌려! 좋아 상징! 좋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바텔러!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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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다!